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강필성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2023년에 두 번째로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일 줄은 몰랐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어린 청중들인 것 같습니다. 매번 대학생 대학원생들 강의하다가 지금 준비를 고등학생들도 있고 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5학년 2학년 둘이 있는데 아들들 데리고 지금 강의하는 느낌인데 잘 될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해주신 대로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활동,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랩이라는 곳이고요. 총 한 27명 정도의 연구생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연구실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나 이미지형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로고들은 다 아시죠? 애플, SK, 카카오, LG, 삼성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IT, 그렇죠. IT 회사 맞고요. 대답을 제가 지명을 안 했는데도 대답이 나오는 강의도 참 오랜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고등학생, 대학원생, 대학생 정도 되면 대답을 안 하는데 매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아 역시 미래에 크게 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은 제가 준비한 답은 이거예요. CEO가 산업공학 출신이에요. 보통은 산업공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답하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컴퓨터공학이랑 경영학이랑 섞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아 그러냐 하고 넘어가요. 대학원생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박사 언제 졸업하냐. 이거는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내비두면 되고요. 산업공학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산업공학이 무엇인지는 무엇인지를 일반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님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어렵거든요. 잘 안 와닿고.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일 때는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산업공학은 공학의 지휘자다. 모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기계공학과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기계를 만든다. 그렇죠. 로봇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어요. 전기공학 또는 전자공학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충전기. 충전기? 그렇죠. 그것도 전자제품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떠올라요. 컴퓨터공학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게임? 코딩. 그렇지. 게임. 게임. 우리 둘째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지금 힘든데 그 친구도 게임 많이 해요? 혹시 엄마나 아빠가 아이패드나 휴대폰 시간 설정 관리해줘요? 안 해줘요? 폰이 없어? 너무 슬프다. 그래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으면 계속 그것만 하니까. 재료공학이라고 하면 재료나 소재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건축공학 또는 토목공학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도로, 다리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에너지공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대체 산업공학은 뭐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산업공학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이거 버전이 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그래서 이제 공대생들끼리 하는 버전이 있어요. 기계공학. 이거 녹화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서로 우리끼리는 공대생들 중에서 기계공학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냉장고를 개발해서 거기다 넣는다. 끝. 아주 단순하죠. 생명공학은 암수 한 쌍의 코끼리를 구해서 코끼리를 교배시켜 수정란을 구한 다음에 그걸 냉장고에 넣으면 어쨌든 그것도 코끼리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코끼리 맞잖아요. 그렇죠. 전자공학은 조금 어려우죠. 혹시나 이거를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영재학교나 가서 월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유머가 있어요. 이거를 해가지고 하면 냉장고에 넣어서 코끼리를 넣는 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공학도 역시 코딩 혹시 배운 사람 조금이라도 그렇죠. 역시 손을 잘 들어요. 대학생들은 손 들라고 하면 안 들어요. 왜? 그 다음 질문 할까 봐. 손 든 사람들은. 손 막 들어도 질문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클래스나 이런 OP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해서 코끼리를 집어넣어요. 자 산업공학은 어떻게 푸느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시시하게 한 마리 넣는 문제 안 풀어요. 우리는 뭘 푸느냐. 천마리의 코끼리를 천 개의 냉장고에 매일 한 마리씩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돈이 10억이 있는데 적절하게 천마리의 코끼리랑 천 개의 냉장고를 사와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코끼리의 50%는 인도산이어야 되고 나머지 50%는 아프리카 코끼리여야 돼요. 냉장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북미 미국 같은 데서 만든 거 유럽에서 만든 게 각각 3분의 1씩 사와야 돼요. 복잡하죠.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다 이런 종류의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아빠 퇴근해서 오면 수고했다고 한 마디씩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자꾸 현질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가장 잘 아는 회사가 애플의 팀쿡 스티브 자슨 돌아가셨으니까. 애플 휴대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 몇 천 개 몇 만 개가 있어요. 그러한 부품들을 어떠한 세계 각지의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가면서 생산을 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산업공학이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업공학은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재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풀면 안 돼요. 1부터 여러분들 초등학생이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푸는 방법 배운 적 있어요? 어떻게 배워요? 1이랑 100이랑 더하면 2이랑 50씩. 그러면 100일이 50번이 나오고 100일이 50번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답인데 무식한 답은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배우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거꾸로 해서 배우기 전에 어떻게 본인이 했는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이란 말은 뭔가 자원과 시간을 적게 드리는 것. 효과적이라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어야 되죠. 틀린 답이 아니라. 그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단순화한 예시지만 이러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딱 6가지의 행동만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행동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돼요. 최소한. 10시간을 자도 되는데 5시간 자면 안 돼요. 6시간을 자야 돼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최소 한 끼에 30분씩은 밥을 먹어야 돼요. 너무 오래 먹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니까 3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3끼 다 합해서 1시간 반보다는 더 오래 먹어야 되고 3시간 이내로는 먹어야 돼요. 엄마에게 혼나지 않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양심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만 원의 용돈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요. 좋죠? 근데 게임을 하면 시간당 1500원을 써야 돼요. 친구를 만나면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한 병 사 먹고 해야 되니까 1시간에 1000원씩을 쓰게 돼요. 그리고 외출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최대 6시간이에요. 겁나 복잡하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볼 사람? 그냥 대답만 해주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오케이. 제일 먼저 1점부터 10점까지를 매기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에서. 잠부터 식사까지. 잠을 자면 1부터 10점 중에 얼마만큼 행복해요? 10점이 너무나 행복해서 더 이상 행복의 경지가 없다. 1은 최악이다. 그냥 쉽게. 1. 1. 아 잠은 절대 자고 싶지 않다. 게임은? 게임은 5. 5점. 오 좋아요. 아무렇게 하면 돼요. 공부는? 3. 3점. 게임은 그렇지. 모든 초등학생들은 게임이 공부보다 더 재밌지. 자 친구를 만나는 것은? 7. 7점. 운동을 하는 것은? 5. 5점. 식사를 하는 것은? 5. 5점. 오 비슷비슷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손. 윤빈. 윤빈. 윤빈이는 어떻게 할 때 본인의 행복이 최대화가 되냐면 잠을 하루에 딱 6시간만에 자야 돼요. 게임을 하면 안 돼 이제. 게임을 하면 안 돼. 공부를 9시간을 해야 돼요. 친구를 6시간을 만나고 운동은 1시간도 안 하고 식사를 3시간을 하면 본인이 매긴 이 점수를 이 기준에다가 딱 넣어보면 이제 90점의 행복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명 더 해볼까요? 다른 사람. 이거만 해서 90분 채울 수 있겠는데 이거. 여러분 뒤에 있는 학생 해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혹시나 이거 궁금하면 이 엑셀 파일 공유해 줄 테니까 요청하세요. 해 줄게요. 자 다시 합시다. 제일 뒤에 손든 학생 저기 파란색 셔츠 어 보니 자 다시 한 번요. 잠은 1부터 10점 중에 얼마만큼 행복하다? 8점. 잠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게임은? 아니요. 한 명이 답해야 돼요. 한 명이. 9. 9점. 공부를 하는 것은? 1. 엄마 실망하겠는데. 친구는? 친구 만나는 거는? 9. 운동을 하는 거는? 10점. 아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구나. 밥 먹는 거는? 10점. 아 운동과 밥을 좋아하고 친구 만나고 게임을 하는 건 좋지만 공부는 절대 싫다. 자 이런 학생일 경우에는 자 해를 찾아봅시다. 자 이름이 뭐예요? 세형 학생은 잠을 13시간을 자야 돼요. 제일 행복해지려면. 공부는 그래도 미니멀 엄마한테 안 혼나려면 2시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돼요. 1점이어도. 그리고 운동을 6시간을 하고 식사를 3시간을 하면 가장 행복한 196점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자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산업공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산업공학을 막 전공하고 싶어지죠 이제? 아닌가? 약간. 약간. 좋아요. 한 명이라도 제가 꼬셔가야 돼요. 전공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결국은 모든 사회, 모든 조직, 모든 회사에서 풀고자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유틸리티, 효용이 있고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학문이 산업공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거는 예시로 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준 이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가는 어떤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학교 때 가서 배워도 안 늦어요. 지금은 배울 필요 없어요. 재미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공학에는 주요한 분야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다시 말하면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 이해한 것을 처리하는 도구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산업공학은 기계공학에서 파생된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공정에서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학문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 기계 둘 사이의 인트랙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요새 초등학생들은 운동을 뭘 제일 좋아해요? 축구하고 야구 중에 축구? 농구? 농구? 그렇지. 축구? 야구? 야구가 소수죠. 축구를 더 좋아하고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런 선수들 좋아하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 두 가지의 표가 뭐냐면 EPL, 여러분들도 EPL 보시나요? 안 봐요. 아 축구는 좋아하지만 보는 건 아직 중고등학생 정도 돼야 보는구나. 팀들마다 홈과 원정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함으로써 이동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서 보면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팀 평균적인 원정거리가 가장 긴 팀과 가장 짧은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던 기차를 타던 배를 타던 뭔가 이동수단을 타고 오래 타면 힘들죠. 차 한 10시간씩 타면 힘들어요. 그러면 선수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상황에서 시합을 하려고 하면 이 스케줄을 어떻게 짜주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팀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총 이동거리가 가장 길어요. 왜냐? 영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이 위에 있는 곳은 스코틀랜드라고 해가지고 리그를 따로 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중에 이 팀만 북쪽에 이렇게 똑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조절을 해줘도 조금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제일 밑에 있는 레스터시티라는 팀이 총 이동거리가 가장 짧아요. 왜냐? 딱 봐도 지도의 한가운데 있죠. 어디를 가든 조금만 이동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지만 정말 무지성으로 아무렇게나 스케줄을 짜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최대한 그래도 짧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경영과학이라는 분야예요. 수학적인 모델, 통계,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주어진 여건에서의 최적의 결정을 수립하는 학문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줬던 행복이 최대화되는 그러한 문제도 사실 이 경영과학의 선형계획법이라는 예시예요. 두 번째 경제성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 용돈 받아요? 네. 받는 사람? 얼마의 주기로 받아요? 한 달에 5천 원이요. 한 달에 5천 원. 그러면 그... 얼마 받아요? 할 말이 생길 때 30만 원 받았어요. 좋겠다.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주기적으로 받는 걸 얘기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5천 원을 받으면 그 5천 원을 내가 가장 행복하게 써야 되죠. 그렇죠? 그걸 하려면 결국은 여러... 이름이 뭐예요? 김동화예요. 동화 학생은 제한된 자원 5천 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행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게 어디에 써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경제성 분석, 경제성 공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타 비율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철도를 건설하는데 100억이 드는데 향후에 30년 동안의 효용을 예상을 해봤더니 150억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비용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건설하자. 그런데 반면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100억을 들여서 노선을 철도를 깔았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액수를 받더니 50억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하지 말자.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구현할 수 없지만 가상세계에서 반드시 구현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 앞에 혹시 항상 막히는 신호등 있어요? 있으면 되게 답답하죠. 그러면 그 신호를 체계를 바꾸고 싶은데 실제 시스템을 바꾸는 순간 어떠한 효과가 날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상의 세계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은 뭐예요? 박윤지 박윤지 그러면 윤진의 집 앞에 원래는 신호등이 파란색이 1분 있고 빨간색이 2분 있었는데 파란색을 1분 30초로 바꾸고 빨간색을 1분 30초로 바꿨을 때는 교통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를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 상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꿔주는 그런 학문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초등학생 내용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혹시 꿈이 유튜버인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저희 아들도 유튜버가 된다고 해서 할 거면 열심히 해보라고 했는데 팔로워가 100명도 안 돼서 접었어요. 근데 만약에 도대체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선했는데 그걸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보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나 또는 그걸 타겟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사실 나는 예를 들어 3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쇼츠라든지 영상을 막 만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만든 영상 또는 내가 업로드한 영상을 많이 봐주는 사람들은 50대의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더욱더 뭐라 그럴까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러한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공부는 여기에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라는 건 판단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이 데이터 과학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서 이거 대국할 때 없었죠. 아니다. 있긴 있었겠구나. 한 5년 전이니까 태어나긴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큰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를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파고라는 바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고요. 혹시 바둑 배우는 사람? 많이 있네. 이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죠. 자신이 없다. 나는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에 대한 실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알파고하고 첫 번째 대국에서 4대1로 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간이 못 이겨요. 워낙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공지능 바둑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환경을 인지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바둑판의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상이 최대화된다는 얘기는 바둑을 두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뭡니까?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이기는 거죠. 보상이 최대화되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이건 여담인데 저는 저 몇 살일 것 같아요? 40대. 아까 최연수라고 하셨으니까 최연수? 제가 언제? 최연수라고 앞에 뭐 말했던 거 같은데? 아닌데 40대예요. 40대 아저씨인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70대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하는 날 바쁜데 왜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네가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다.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이 아저씨가 인공지능인 줄 알고 그런데 몇 년은 모르겠고 몇 십 년 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오래되신 어르신이니까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이 아저씨는 알파고가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돌만 놔주는 아저씨예요. 사람이에요. 그랬죠. 실제로 알파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컴퓨터들의 조합이에요. 컴퓨터들의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이제 인공지능이랑 하면 모든 게임에서 사람이 프로게임을 베이커가 와도 못 이겨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생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요 분야 세 번째 중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소비자로부터 전달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과 실행을 목표로 하는 항문.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몰라도 돼요. 품질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컴퓨터 요새는 컴퓨터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게임할 때 많이 쓰죠. 마우스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써봤어요? 써봤어요? 써본 사람? 어때요? 불편하죠? 근데 그 잠깐 불편한 거를 넘어서잖아요. 저거 쓰다가 평평한 마우스로 못 가요. 다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손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내 손이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90도로 들면 손가락이 옆으로 되죠? 그 상황에서 마우스를 사용을 하는 게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두 손을 그냥 이러고 있다가 반듯하게 하려면 내 손목을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팔 너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양쪽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수 있어도 한 번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간공학이고 산업공학의 한 분야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덜 아프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의학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아이폰이나 이런 곳에서는 확장시킨 게 사용자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용자 경험 중에서 혹시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약간 소수 취향이라서 저는 똑같은 상표권 때문에 뭔지 알죠. 여기서 한때 출시됐었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버거가 또 있어요. 밥버거. 요새 무슨 어쩌고 무슨 밥버거 있죠. 근데 완전 여기예요. 위아래가 쌀밥으로 돼 있어요. 고기 돼 있고.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저만 좋아했나 봐요. 그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무엇을 더 좋아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사용자 경험. UX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1998년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98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mp3 플레이어에요. 메모리 어마어마하죠. 32MB 노래 8곡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20만 원이에요. 웬만한 휴대폰보다 비싸죠. 그랬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한방에 바꿔버린 아저씨가 스티브 잡스예요.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도 아이폰에 합쳐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아이팟도 처음에 요 휠을 한번 이렇게 쉭 돌리면 막 그 곡들이 막 넘어가는데 정말 센세이션을 했죠. 이때는 저때 이거는 앞에서 용량을 보면 앞에 거는 이제 겨우 32MB인데 그냥 넉넉하게 하드디스크 여기다 넣어가지고 5GB 근데 요새 어떤 플레이어에다가 하드디스크 넣으면 욕먹죠. 누가 디스크 씁니까 전부 다 메모리 쓰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공부 많이 배우죠. 영어 많이 하죠.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때그때 본인이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예요. 이 축사에 가장 제가 인생을 살면서 와닿았던 이 두 문장이 있어요.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 중간중간 중간중간 해석이 안 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 손을 들라고 그러는데 아 정답 맞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죠. 하기 싫죠. 그리고 자꾸 피아노도 시키고 바둑도 시키고 막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놓으면요. 그게 하나의 점들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놨던 그 점들이 마법처럼 연결이 되는 경험을 살면서 최소한 한 번은 하게 될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은. 내가 이걸 왜 배웠지?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배워놓은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과 그래도 그 시기에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본인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점들이 연결돼서 굉장히 멋진 그림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초등학생이 부모님들만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초등학생들은 지금 뭔 말인가 반은 이해했어? 잘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이해를 하게 될까요? 이 영상은 지금은 시간관계상 못 보여드리고 한 15분 정도 되고요. 자막도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는 되는데 끄덕끄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 가지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원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박사를 따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려고 뭐 봐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있어요. 문제의 답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답이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이 길을 맞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 나조차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남들이 안 한 걸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서 100점을 맞으면 칭찬을 받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우연히도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학위과정 중에서 막 여러 개 논문을 보다가 정말 뜬금없이 저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논문인데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 읽어봤어요. 심심하지는 않고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난 다음에 2년 뒤에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의 주제가 필요했는데 막 생각이 안 나서 거의 몇 주 동안을 머리 싸매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재미로 봤던 그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그게 제 학위 논문의 주제가 됐어요. 이게 바로 점을 찍어넣으면 점들이 언젠가는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학위 논문 얘기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무슨 논문인지 아마 잘 모를텐데 우선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즐겨보던 애니메이션 이에요. 저희 때는 애니메이션 이라는 표현도 안 했고요. 만화라고 표현했어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리 이때는 제가 80년생 이에요. 제 나이를 밝히자면 어렸을 때 87 88 이렇게 초등학생 때 보면 과연 2020년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0년이 훌쩍 지났죠. 그때 이게 95년도에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20년 뒤에 대학생이 됐을 때 어땠을까라는 미래를 그려놓은 거예요. 95년에 자 95년도에 상상했던 2015년도는 PCS를 갖고 다닌대요. PCS 망한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들 다 뭐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 갖고 다니죠. 자 누가 디스켓 목걸이 갖고 다녀요. 요새 클라우드에서 다 쓰거나 아니면 USB 갖고 다니죠. 여담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혹시 반가우나 이런 거 할 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거 배워요. 저장 버튼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아요. 저장 버튼 이 디스켓 이에요. 옛날에 쓰던 여러분들이 써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디스켓 이 저장 버튼 이에요. 요거 하나에 되게 큰데 기억도 안나는데 1메가도 안 들어가요. 데이터가. 그럼 여기다가 게임 넣어가지고 엄마 몰래 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에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 나름 20년 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현실 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상용화될까요 안될까요 저는 된다고 봐요 언젠간 될 거예요 그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공지능과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이쪽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어는 알죠 위에 건 뭐예요 이해하는 거고 밑에 거는 제너레이션 시대도 되는데 여기서는 생성 틀려도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신 있게 잘했어요 시대도 되고 세대도 되고 한데 여기서는 생성이에요 자 여기서 강아지 찾아 봅시다 뭐가 있어요 그렇지 얘도 강아지 얘도 강아지 얘도 강아지 얘도 강아지 쉽죠 그렇죠 자 고양이 찾아 봅시다 어디 있어요 고양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쉽죠 자 이게 이해예요 여러분들은 강아지가 무엇이고 고양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그려줄래 라고 했더니 누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비슷하죠 앞에 있는 예시가 이해고요 지금 보여주는 예시가 생성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까요 생성이 쉬울까요 그렇죠 이해가 쉬워요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요 아니 내포를 해요 그렇지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생성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도 똑같아요 먼저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생성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변혁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여기는 채취피티 혹시 써본 사람 오 벌써 뭐에 써봤어요 끝말 읽기 할 때 그렇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삼행시짓기 뭐 이런거 할 때 예시 삼행시짓기도 있어요 그림도 그려줘요 자 여기다가 이거는 사실은 유료로 써야지만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내고 유료로 씁니다 달리라는 모델에다가 채취피티 에다가 이거 혹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응급실에 있는 그렇지 이것만 딱 넣으면 이 그림을 만들어줘요 검색한 게 아니에요 채취피티 퀄리티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 cpr 이라는 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줘요 퀄리티가 되게 높죠 잘 되어 있고 한글로도 응급실에서 cpr 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하면 이게 사실은 6월달에 간호학회에 제가 특강을 가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안타깝게도 못 썼어요 왜 못 썼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안되는데 이때는 잘 돼요 이거 만들어내면서 이 자료 만들면서 과연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싶었는데 제가 저는 여러분들 얼굴 지금 못 볼 뻔 했어요 5월 25일에 심장에 충격이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저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응급실을 갔고요 23일 동안 병원에서 의식이 없었어요 이 스케줄이 올 초에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온 건데 0.1% 미만의 확률입니다 23%에 23일 동안에 의식을 잃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된 거는 의료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글을 한 번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GPT한테 이런 거 시키면 뭔가 이상하죠 근데 앞글자가 강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어머니들 여기 계시죠 그냥 월 결제해 주시는 게 어지간한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 모시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100% 장담원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어요 발음도 해주고 하니까 웃긴 간호사 삼행시 만들어 볼게요 했더니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웃기긴 하죠 근데 여전히 첫 글자가 니은이 아니고 이응 받침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의 생성인공지능의 예시인데 이 생성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는 참고로 오해하실까 봐 아무런 종교가 없습니다 전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유명한 얘기잖아요 신이 인간들을 만들고 인간들이 성경에 의하면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신에게 닿기 위해서 매우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쟤네들의 언어를 전부 섞어라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셔서 언어들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역으로 다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언어들을 번역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도한 게 처음에는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시도했던 건 통계적 기계 번역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한 문장 있으면 그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요 해석해 주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어와 스페인인지 프랑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쌍이 있어야 돼요 이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각각의 파트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뱉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 각각의 번역된 쌍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구하기에도 어렵고 구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번역 품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또 한 번 빅스텝이 뭐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교 때 가서 배우면 돼요 그냥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뭔가를 이렇게 문장을 하나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인코더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디코더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뱉어주는 이러한 구조가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봤나요 인공지능에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있어요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수학적인 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표현했던 통계적으로 각각의 표현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번역의 퀄리티가 품질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좀 쓸만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전문가들의 번역 품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발전을 이뤄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넘어갈게요 attention은 자 이 문장 번역해 볼게요 자 이거 혹시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 틀려도 되니까 완벽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 가르치는 거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문장에서 그렇죠 the animal이에요 사람은 언어를 배우면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시 가르치고 있는 게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게 attentio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 attention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좋으면 맛있으면 아까 바나나 맛있으 아니 저기 뭐지 바베큐 좋아하니까 나는 바베큐를 매일매일 먹고 싶다고 그랬죠 attention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걸 보고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다 집어 넣은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이 여러분들 혹시 영화 트랜스포머 봤어요 그거랑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attention을 병렬적 사용이라는 거는 하나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중구난방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버트라고 하는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버트라고 하는 모델은 이해를 하는 모델이에요 아까 이해하고 생성 중에 뭐가 더 쉽다고 그랬죠 이해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쪽이 발전을 해요 이 버트는 무엇을 학습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의 번역 기계 번역기를 학습시키려면 만들려면 똑같은 의미에 대해서 한글 데이터와 영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제약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답도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첫 번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입력 문장의 일부를 단어를 가리고 그 단어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를 모를 텐데 엄마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혹시 뭐가 들어와 있는지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 그렇죠 마라 이거 보세요 초등학생들은 손을 번쩍번쩍 드는데 엄마 아빠들은 안 들어 여기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의 구절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요 이거 뭐게 하고 이렇게 딱 뚫어놔요 근데 정답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예요 너는 누구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이런 시잖아요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버트라고 이게 이상하게 생긴 캐릭터지만 사실은 얘는 뉴럴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뉴럴 네트워크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이걸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든 책들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다 넣어요 다 줘요 학습하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지도 학습이 가능한 언어 모델이면 자기 지도 학습이 구멍 뚫어놓고 언어 모델 그리고 여기 뭐게요 하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를 해가면서 스스로 언어에 대한 능력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갖고 올 것 그랬다 두 번째 테스크는 뭐냐면요 연속된 두 개의 문장이 실제로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테스크를 또 줘요 근데 테스크가 과업이 두 개예요 문제가 아까는 빈칸 채우기였고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 네 문장이 어떤 특정한 드라마의 실제 대사예요 그러면 자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원래 원문에서 바로 이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 문장이냐 이어지는 문장이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학습을 시킬 때 근데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갑자기 뜬금없이 연진아 오랜만이야 이래버리면 얘는 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 버트라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 언어로써 풀어가야 되는 감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테스크에 대해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버트는 아까 다시 한번 이해가 쉽다 생성이 쉽다 이해가 그래서 얘는 이해를 시키는 모델이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간 gpt라고 여러분들이 chat gpt라고 알고 있는 거에 원본이 오리지널 버전 gpt1이 바로 lateral language 자연 언어의 생성이 가능한 모형이에요 요 생성이 가능한 모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그림은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쉽게 두 개를 비교를 해 줄게요 버튼은 빈칸을 채우는 거라 그랬죠 요렇게 문제를 주거서 까만색이 뭘까요 했더니 발로 하고 마라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gpt는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요 기계에다가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요렇게 시켜요 앞에 세 개의 단어만 주고 뒤에 거를 만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앞에 몇 마디만 딱 준 다음에 그 뒤에 문장 또는 단어들의 나열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맞추라고 시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제약이 없죠 몇 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제약이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만드는 게 gpt에요 자 그래서 gpt하고 버튼은 버튼은 이해를 위한 언어모형이었고 gpt는 생성을 위한 언어모형이다 그래서 gpt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gpt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학습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chat gpt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심지어 이제 예시를 줄 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잘 보면 더하기 어떻게 배워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 때 몇 개 샘플 주죠 사과 1 더 어? 사과? 사과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쪼개고 막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컴퓨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얘가 배우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덧셈을 배울 거야 한 다음에 요렇게 예시를 몇 개 줘요 5 더하기 8은 13이야 7 더하기 2는 9고 1 더하기 8은 1이야 자 몇 개 예시를 딱 준 다음에 문제를 줘요 자 그러면 15 더하기 13은 얼마야? 그러면 놀랍게도 gpt가 그 규칙을 파악해서 15 더하기 13은 얼마죠? 28이라는 답을 뱉어내 줘요 이게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thanks는 mercy로 번역이 되고 hello는 bonjour up 이렇게 규칙을 주면 몇 개만 주면 아 지금 이 사람은 영어 단어를 프랑스 단어로 바꾸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영어 단어 하나를 주었을 때 프랑스 단어로 뱉어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간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문제와 답이 있는 것들만을 계속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예시 몇 가지만 툭 던져주면 그 예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걸 이제 배워낼 수 있는 거죠 chat gpt는 이 instruct gpt에 대한 버전이에요 왜 instruct gpt라고 표현을 하느냐 rlhf라는 거는 휴먼 피드백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만들어 가는데 사람이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선호도를 줘요 자 간호사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라고 했을 때 아까 보여줬던 세 가지 예시들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세 번째 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이 모델에다가 이 피드백을 이제 그 답변을 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삼행시가 나오도록 더 학습해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만들지마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첨삭지도 받죠 영어학원 같은데 다니면 라이팅하면 첨삭 받죠 그게 바로 피드백인 거예요 그걸 반영을 해서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4는 텍스트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그래서 이제 AGI 라고 부르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용적인 인공지능 어떤 특정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감각이 몇 개가 있어요 오감이 있죠 그거를 컴퓨터한테 다 활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거 뒤로 들을 수 있는 거 후각은 될지 안 될지 컴퓨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어와 시각적인 지능은 충분히 지금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연락드리고 좀 놀랐는데 요러한 이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요러한 인스트럭션을 줘요 요렇게 그려줘 라고 하면 gpt가 이렇게 그려줘요 나름 비슷해 보이나요 인공지능이기도 하고 40대 초반이고 한국인이고 차콜색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남색을 입고 와서 좀 안 맞긴 한데 여튼 뭐 이런 정장을 입은 의미까지도 다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죠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선수 이 선수 누군지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야구선수에요 오탄이라는 야구선수인데 이 오탄이라는 야구선수는 백년도 전에 베이브루스 이후에 처음으로 프로 리그에서 투수라는 역할과 타자라는 역할을 동시에 시도하면서 둘 다 정말 탑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에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만든 계획표에요 이거 오탄이 계획표 검색하시면 나와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목표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는 너무나 놀라웠던 건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타고난 피지컬 몸 그리고 재능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써 여기에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운의 중요성 지금까지 막 열심히 내용 얘기해 놓고 갑자기 운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정말 좋은 쪽으로 끌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본인의 운이에요 근데 그 운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이 운이 들어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기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인사하기 어른들 보고 인사하고 친구들 보고 인사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인천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크게 인상이 남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의 철학이었어요 어느 정도 머리는 있고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다 그런데 사람이 돼서 졸업을 해야지 공부만 잘해서 졸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시켰냐면요 저 멀리서 선생님이 오면 인사하는 건 당연하고 한학년 선배가 보이더라도 눈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도 천번씩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그게 3년 동안 습관이 되면 본인의 근육의 체화가 돼요 딱 보고 어 나보다 많이 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직업을 찾고 무엇인가를 하는 상황에서 돌이켜보니까 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나한테 굴러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참 잘하고 다녔구나 지금 어른들 여기 계시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텐데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돈도 안 들고 쉬운데 여러분들의 운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친구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인사 웃는 얼굴에 침 못 뵙는다고 하잖아요 먼저 나서서 반갑게 인사하는 습관을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8시에 마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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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